강서지역의 시민과 단체, 기관, 활동가들이 모여 다양한 이야기를 펼치는 2021 강서동행컨퍼런스 우리는 여기서 살기로 했다가 10월 26일부터 11월 5일까지 11일 동안 열립니다. 컨퍼런스는 10월 26일 방화 3동에 위치한 오곡 감리교회에서 연은마당으로 김동호 생명과학자의 성장이 아닌 전환특강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강의는 현장 인원을 비롯해 강서시민협력플랫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됐습니다. 이번 2021 강서동행컨퍼런스는 지역돌봄, 기후위기, 아동청소년 등 강서지역 구민들을 위한 다양한 주제로 지역 곳곳에서 열립니다. 2021 강서동행컨퍼런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나 전화, 이메일로 문의하면 됩니다.